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춘 전 청와대 행정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고희범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양성주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부회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작에 앞서서요. 먼저 20년 전 오늘이었었죠. 대통령의 사과 장면을 다시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저는 이제야말로 해방 직후 정부 수립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 불행한 사건의 역사적 매듭을 짓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남로당 제주도당은 유장공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년이 지나서 다시 봐도 참 감회가 새로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성주 부회장께서 그때 자리에 계셨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저 말씀을 듣고 나서 좀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4.3, 제가 그때는 4.3 관련 단체로 갔던 건 아니고요. 다른 직능 단체로 가서 참석하게 됐는데 갑자기 그 말이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고요. 박수 막 나오고 웅성성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무슨 의미인지 와닿게 됐고 그 현장에 있을 때보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대단히 의미 있고 뜻 있는 자리에 내가 있었구나, 함께 했구나 이런 거를 시간이 지나면 수록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저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들 반신반의하고 있다가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좀 애매한 유감 표명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직접적인 사과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니 그 지나왔던 시절들이 떠올라서 정말 너무 격한 감정이 일어났다는 분들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게 참 쉽게 일어난 성과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부터 어떤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이사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4.3 이후 50년 세월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4.3에 대해서 말도 할 수 없었던 침묵을 강요당했던 세월을 지나서 50년이 지나서야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조사보고서가 처음으로 채택되고 그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라서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어진 그 과정이 정말 지나고 보면 참 기적같은 일이었다. 그때 아니었으면 특별법이 어떻게 제정될 수 있었을까? 또 그때 아니었으면 어떻게 대통령이 사과를 할 수 있었을까? 대통령의 사과도 좀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수식어 답변, 아주 강력하고 굵은 그런 사과 그런 것들이 참 생각할수록 감동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의 사과를 이끌어내기까지 사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된 건 아닙니다. 우리 각계 각층의 사회에서 다들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문화계에서도 있었고 민주화 진영에서도 노력을 했었고 그다음에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들 노력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과정도 좀 지켜보셨을 거고요. 부회장님께서도 사실 유족회 차원에서도 정말 아까 기적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돌아와서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었죠? 유족회의 일원으로서 대단히 시민사회단체 및 제주도 사회 그다음에 이런 일을 만들게 해준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유족회가 그동안 그 시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었고요. 이렇게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선배님 유족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그때 경황이 좀 없었다고들 표현들 하십니다. 미로국 대통령님 말씀 읽고 난 이후에도 유족회에서 성명서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나가서 대단히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당관련단체, 제주도 지역사회 그다음에 중앙정치권에서 이렇게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유족회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그런 부분에 고마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4.3 추념식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순이 삼촌의 형기영 작가 그리고 우리 강요배 화가의 연작 한라산 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이어내고 또 우리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공헌을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그 희생자들의 염원이 우리 제주도민을 통해서 투영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사과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억눌렸던 시간이 워낙에 길었었기 때문에 그 사과 한마디에 굉장히 많은 기쁨의 눈물들을 흘렸던 것이 바로 우리 제주도민들이었습니다. 행정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돌아보면 사실 당연한 일이잖아요. 대통령의 사과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상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이랑은 또 시대가 달랐으니까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정치적인 진영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지지율 생각하면 이걸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어땠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4.3 진상 보고서 채택 그 자체가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겪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4.3 진상 규명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사내에 보고서 기획단이 있었죠. 기획단 단장이 박원순 변호사가 맡았을 겁니다. 거기 진상 보고서는 2년 이내에 작성스럽되어 있었는데 2년 만에 마치지 못하고 한 2년 반 정도 걸렸었어요. 2003년 3월에 그게 보고서에 대한 의결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대변하는 위원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또 밖에서 또 우익 시민단체들이 아주 심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결을 하지 못하고 6개월 동안에 새로운 자료나 증언들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수정을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의결을 하다 보니까 2003년 3월에는 사실상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003년 4월 3일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4.3 추념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참 뒤 과정들이었는데 여러 가지 반발을 무릅쓰고 라도 나는 사과를 해야겠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좀 밝히셨던 건가요? 그 다음 사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 사과를 한다면 제주도민과 유족들이 모인 4.3 추념식에서 사과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10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2003년 3월에 6개월 시한으로 보고서 수정 기한을 뒀기 때문에 그 보고서가 채택된 다음해야만이 대통령께서 보고서를 근간으로 해서 사과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수반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이런 문제는 대통령께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정도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2003년 3월에 청와대 내의 수석회의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에 붙였었습니다. 그중에는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4월 3일로 추념식에 갈 거냐 여부를. 저희 정무수석실의 수석인 유인태 수석은 대통령이 당선 전에 후보 시절에 당선 전에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서가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당론 또 김상 국방부장관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덜 됐으니 그리고 반대가 심하니 가사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논쟁을 하고 중간에 또 몇 분들이 절충안을 거쳐서 보고서 확정되면 내년 그러니까 2004년 4월에 갑시다. 라고 그렇게 잡년 결정을 내려오는 상태였었죠. 그 과정 뒷얘기 들으니까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면들이 있었고요. 왜 이렇게 이어져 왔던가에 대해서도 아마 이해들이 잘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수석회의에서 나온 결정을 4.3위원회에 제가 통보를 했는데 찾아오신 분들이 김한욱 국장 하고 양정은 수석전문위원인데 김한욱 국장은 나중에 제주 부지사 하셨죠. 그리고 양정은 수석전문위원은 4.3평화지단 이사장 하신 분들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거의 눈물을 글쌍거리더라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심한 좌절감이랄까 실망감이랄까 꼭 자기 부모님 상황을 당한 것처럼 어려워 하더라고요. 저는 그 눈빛을 지금도 2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제주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 감동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수월하지 못했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결단이 있었고 그것이 사과로 이어져서 우리 도민들에게 아주 큰 선물이 됐던 것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사과까지 받아내고 받아낸다는 표현은 그렇긴 합니다만 사과가 이뤄지게 됐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분기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 되면서 제도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다가오셨는지 사과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이사님께 여쭤볼까요? 우선 그 사과는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고 니우치는 그런 문명 국가임을 드러낸 것이었고요. 또 우리가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국가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그 후에 4.3의 해결 정부 차원의 4.3 해결 과정에 아주 박차를 가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 점. 그리고 그동안 침묵을 강요 당했고 4.3에 대해서 얘기도 못 하던 그런 상황에서 희생자들이 4.3의 피해자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감춰지고 묻혔던 4.3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되는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제주도에서 유해발굴 사업이 시작되고 평화공원이 만들어지고 4.3의 해결을 위한 구심체로 4.3평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이런 구체적인 해결 과정들이 대통령의 사과를 시작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그래서 마침내 물론 20여 년의 세월이 더 지나야 했지만 국가보상과 또 집권재심에 의한 구체적인 명예회복 이런 조치까지 이르게 된 과정의 그 첫 시발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저희 사과를 계기로 공적인 국가 통치자 사과를 하면서 모든 규관이나 이런 데서도 다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 그 누군가에게 자기 부모 형제가 죽음을 당하고 재산이 뺏기는 상황이 됐는데 누군가는 내 잘못이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국가 최고 대통령인 통치자가 국가 공권 얘기해서 당신들이 무구하게 시행됐다고 사과해 주는 것이 그동안 유족들 가슴에 정말 응어리 됐던 게 쑥 내려가는 그런 기분을 느꼈던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끔가다 유족들 가서 인터뷰를 할 때 당신이 사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마음의 한을 쓰려내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물었을 때 대통령 사과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유족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응어리나 한 같은 걸 푸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진정성 있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법에 있던 이런 문구를 그대로 쓴 게 아니고 거기서 또 진일부한 표현을 쓰셨어요. 소유사태는 표현을 안 쓰고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던 철안 같은 것들이 담겨 있지 않나 저희들은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정쩡하게 대답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께서 사실 추구해 왔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통령의 사과에 입고 난 다음에 굉장히 힘이 많이 실렸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까지 사과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2003년도부터 청와대에 근무를 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 과거사회 관련해서 개별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위원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광주 그리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위원회 6.25 때 사건으로는 거창산청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등이 있었는데 제주 4.3 사건에 대한 대통령 사과를 계기로 육지에서 벌어졌던 이와 비싼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요구도 많이 생겼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그때부터 본격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3이 워낙에 규모가 크고 희생의 깊이가 컸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4.3만이 전부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숫자로 보면 6.3에서는 거의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확대한 희생들이 있었거든요. 분산될 수 있었지만 그분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으로 갔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2005년부터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발조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순 예전에 반란사건이라고 불렀었고 지금 이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4.3이 너무 부럽다는 얘기들도 많이 아십니다. 저희가 4.3을 통해서 여태까지 이뤄났던 성과들 아직 그것까지 이뤄내지 못했던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잠시 향수에 젖어봤었는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현재 쪽으로 이야기를 가져와 보도록 하죠. 그런데 그때 4과 이후에 순조롭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도 20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4.3을 흔드는 시도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늘 생겨나게 되죠. 특히 이번에는 이게 참 제주 도민들께서는 듣기만 해도 좀 끔찍한 이름인데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을 단 단체가 와서 현수막을 다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방언들이 이어졌었고 아직도 지금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4.3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흔들기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어떻게 찾아봐야 할까요? 원인부터 찾아봐야 분석을 하고 해답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사자님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4.3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4.3 추념식에 한 번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세 번 참석했습니다. 그 외에 대통령은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흔들기가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로 가득하도록 하죠.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4.3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고 그래서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들이 튀어나온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4.3을 정부가 과거사 해결을 위한 최초의 진상조사 보고서에 근거한 내용으로 4.3을 보는 것이 아니라 4.3을 이념의 프레임을 씌워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의 프레임을 씌우면 제주도 사람들이 4.3 때 빨갱이였다고 하는 걸로 아주 그렇게 바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빨갱이니까 학살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서는 국가공권력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진상조사 결과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의 틀을 자꾸 씌우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죠. 사실이 아니라 본인의 이념으로 잣대를 들이대니. 그러니까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닌 거죠. 당시에 제주도는 누이가 능욕을 당하고 아버지가 살해되고 형제가 고문당하고 집이 불타고 이런 상황 제주도 내에서 중학생이 고문치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 질싸움이니까 그냥 앉아서 당해야 된다고 인간이면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질싸움인지 알면서도 일어서는 게 인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현기영 선생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나온 제주도우다라는 소설에서도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발 이제 사삼의 역사를 제대로 좀 봐라. 더 이상 이념의 틀로 묶어서 그렇게 역사 왜곡시키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 공권력이 잘못 행사된 것에 사과를 했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 발언이 더 의미가 있고 그것이 더 진정성 있게 되려면 사과를 하고 난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따라줬어야 하는데 과거사 청산을 함에 있어서 진상조사 시행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교육 이런 것들이 한 세트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진상조사하고 명예회복이 급하다 보니 그리고 현실적인 벽에 맞춰서 책임자를 규명하거나 처벌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국가 공권력이 잘못됐다고 대통령이 사과를 했으면 그 국가의 공권력을 잘못을 행사한 밑에 말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 책임자에서는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처벌을 잘못 행사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공적이 돼가지고 현재 사회에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무너지는 현상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분들의 어떤 공격이 있다고 저희는 봐지는 거고요. 최소한 처벌은 하지 못하더라도 공권력에 앞장섰던 책임자 된 분들은 4.3에 있었던 그게 공적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최소한 서훈을 취소하거나 4.3에 진압 주요 책임자들은 4.3에 기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공적에서 삭제를 하는 이런 조치라도 최소한 국가에서 했어야 이런 논쟁이 좀 없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향후에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어떤 국가공원에 책임 사과를 했으면 그게 대한 완결성은 그런 걸로서 나타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님 왜 저게 그때 안 됐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정치적 지형과 그리고 속도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 상당히 동의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책임자 처벌을 앞세우게 되면 사회적 차항이 너무 커질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체계가 현재 인정하지 않고 있는 속의법까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얘기하는 건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의 공적으로 있는 그거는 공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사과를 했으면 비속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선에 대한 그거에 대한 공적은 그분들이 경력에서 빼는 조치는 해야죠. 그것까지는 동의하고요. 그것도 역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논의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또 국회한테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국회를 압박해야 되겠죠. 관련된 이야기하다 보면 늘 민간에서 바라보는 속도와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속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 보상에까지 이르게 된 지금의 현실까지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다만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4.3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고 그렇다면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 보상금 계속 지급하는 문제라든가 심지어 지난 대선 때 배상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남아있는 4.3 현안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4.3과 관련된 앞으로의 해결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비서관님부터 여쭤볼까요? 행정관입니다. 행정관입니다. 조금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정권이 과거에 우리의 아픈 역사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아까 우리 고의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4.3 사건은 국가가 불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인권을 침해당한 사건이지 이게 이념의 문제 아니거든요. 국가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행위죠. 피해 자체를 원상 생명을 다시 되살질 수는 없겠지만 사과하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해야만이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겠어요. 우리 매일 의뢰 때마다 국민에 대한 국회에 대한 맹세합니다. 나는 자랑사한테 국회 앞에 조가 민족의 무한 영웅을 여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국계에 다짐합니다. 라고 우리가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려면 국가가 책임을 다해줘야 됩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생명과 재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세금과 국방과 여러 의무를 부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성을 다하라고 요구하려면 국가가 먼저 제 할 일을 다 해야 되겠죠. 국가가 국민들 상대로 불법 얘기를 해놓고 충성을 강요한다면 어느 도단이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추념식도 찾아왔었고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배상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금액을 더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4.3을 해결하겠다는 의지 자체에 대해서는 좀 높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당선인 시절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1년간을 보면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뉴라이터들에 재뇌당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그렇지 않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가령 갑자기 건국절 논란을 한다든지 또 우리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 진실화에 이류란 진상규명 책임을 맡고 계시는 위원장께서는 전쟁 시기에는 민간인들을 재판 없이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정도 사람들을 배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 역사의 아픔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4.3 현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4.3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로 인정한 그 이후에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들이 그렇게 방해받거나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디기는 합니다. 가령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호적 불일치 문제라든가 결혼특례 혼인특례 이런 것들 때문에 유족들이 좀 답답해 했는데 그런 문제도 조금씩 고쳐지면서 더디지만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직권재심으로 무죄 판결 받고 있는 군사재판 일반재판까지도 수영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명예회복 조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의심가는 대목이 4.3에 관한 한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가령 중앙위원들 교체가 있었어요. 4.3위원회 위원들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그때도 10명이 교체가 됐는데 7명이 보수 측 인사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몇 차례 있었는데 희생자 선정 그리고 또 보상분과 이쪽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들리는 얘기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는 언행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인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지만 4.3에 관해서는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뭐가 좀 잘못 가고 있다거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발걸음이 조금 더뎌질 수는 있겠으나 큰 방향이 훼손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도 생각이 같은 생각인데요.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약간 정권이 들어오면서 보수 쪽 위기사들이 사사함을 조금 폄하하고 진상보고서를 무력화시키지 못하니까 빈상보고서를 작성했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했지만 저희들이 사사함이 법률로도 정의되고 진상보고서 나오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것도 법률로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맛에 따라서 어느 한순간에 업체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고 있고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도도한 큰 물결들은 그냥 흘러갈 거로 봅니다. 잠깐 늦어지더라도 그러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불편한 것들은 개선해 나가는 운동들로 하고 이럴 거기 때문에 사사함은 워낙 제주도분들이 단결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손대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다른 지역들에서는 이미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골 발굴이라든지 예산 배정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퇴조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참여정부 때 배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추진 방안까지 다 마련을 해놨었는데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거울은 10년 15년이 지나버린 가요. 어떻게 보면 지연된 정의는 불의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속도가 너무 늦어지면 유족들이나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불의로 보일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죠. 더욱더 단결되지 않은 육지 분들한테는 더욱 체감 온도가 더 세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의 공간. 과거에 저희가 광주를 불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단계는 넘어선 것 같고 세 분의 공통적인 인식은 그래도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앞으로 가는 방향은 확고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걱정 안 해도 좋겠다. 4.3이 다시 공산 전체주의 매도당하는 일들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어서 요즘에 그 부분을 계속 여쭤봤습니다. 지금 보상 이뤄지고 있죠. 그리고 지난 5년간 제주도에 추진해왔던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도 자격까지 얻게 됐습니다. 순항 중이라고 알고 있고 유네스코에 등록되기만을 바라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 정부 차원의 이야기도 있고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4.3과 관련된 눈에 띄는 소식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사장님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해서 조금 절차가 좀 복잡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심사할 때 재심사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조건부 결정이 됐고 세 번째 가서야 이제 최종 결정이 됐는데 지난 지난주죠. 처음부터 4.3이니까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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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여러 가지 조언들 해주고 나중에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영문으로 번역된 신청서를 가지고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가결됐던 산림 녹화 기록 이것은 조금 우리보다 더 많이 지적을 받아서 거기는 조금 더 공부를 더 해야 되게 생겼어요. 다음 달에 유네스코 본부로 접수가 될 거고 그럼 내년 상반기에 논의가 돼서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유해 발굴 관련해서 지난 2006년부터 제주도 내에서 유해 발굴해서 411구 유해가 발굴 413구가 발굴됐죠. 그중에 113분이 신원이 확인되고 가족들을 찾았는데 대전형무소에 갇히셨다가 학살되신 분 유고를 찾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번 해보자 했던 것이 그래서 유족들에게 상당히 큰 희망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대전 권력골에서 3천여 명이 학살당한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불리는 거기 제주도에서도 300여 분이 끌려가서 거기서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거기서 발굴을 하고 있지만 대전에서 하는 발굴은 유족들을 찾기 위한 발굴이 아니고 수습하기 위한 발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굴하는 방식하고는 좀 달랐죠. 그런데 재단에서 뼈 한 조각이라도 찾고 싶어하는 유족들의 열망이 있으니 우리가 발굴하는 유고를 그냥 버려둘 수 없다 싶어서 1400여 구를 발굴해 놨는데 그중에 200여 구를 실효를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79의 유해에서 DNA 감식을 했는데 북촌의 김한옹 영령님이 딱 맞아떨어진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일이 있고 나니까 진화위에서 진실과 화요위원회에서 거기 예산으로 다 감식하겠다고 그래서 나머지 다 그렇게 유골들 그렇게 감식하게 됐고요. 저희는 또 다른 희망을 갖게 된 것이 광주형무소 광주형무소 대전 대구형무소 전주형무소 같은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분들에 대한 DNA 감식까지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유족들 체혈이어서 이제 저희가 유족들 중에 행불인 유족들 중에 체혈 안 한 분들 전화로 접촉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체혈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대전 권력골 유해 발굴 한다는 얘기 듣고 민간단체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봉사활동을 제가 자청해서 3년을 다녀왔고요. 그런데 대전 권력골 관계없는 여우골도 다녀왔는데 시신을 발굴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민간단체라면서 유해를 DNA 조사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냥 거기를 추모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그걸 발굴해서 추모공원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화장 하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백방으로 잔이면서 화장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게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DNA를 나중에 예산이 확보돼서 할 수가 없어서 샘플링으로 해보자고 여러 군데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고의별 이사장님 취임하셔서 그런 거를 결정적으로 해주신 분 되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대전 권룡골의 A구역 지금 나온 A구역은 보면 다 형무소에서 온 분일 거라고 추정되는 그런 유골이 집단적으로 나온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유해가 어쨌거나 다 재인에 주도하고 난 이후에 화장을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슈는 요즘에 왜곡 관련하는 이런 이치들이 좀 있어서요. 왜곡 대응하는 그런 것들을 유족해서 소송하면서 하고 있고 오히려 또 저희들이 집회방해 금지로 해서 서북총대 후회라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거꾸로 집회방해 금지했다고 해서 소송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송을 하거나 법리적인 일들을 대응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평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조금 관심 있게 봐주셔서 유족들 자체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줬습니다. 지금 사상 진상규명도 추가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4.3에 아직도 이름이 없다는 건 굉장히 아픈 일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책임을 묻자라는 주장들도 지금 계속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 분께서는 앞으로 4.3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을 듣고 싶은데 행정관님. 저는 전국적 단위에서 항상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4.3 사건은 여러 가지 측면들이 항정으로 볼 수도 있고 희생으로도 볼 수가 있고 4.3 사건이라고 하는 건 중립적 용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4.3 사건은 4.3 사건은 규모가 크고 또 한편 지역적으로 모여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단결이 잘 되어있죠. 그리고 맨 먼저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사한 유교시기의 수많은 민간인 희생 사건의 맏형 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든 안 하든 맏형일 수밖에 없는 거죠. 4.3이 걸어가는 길이 아마 길이 될 겁니다. 육지 분들에게도. 따라서 맏형처럼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맏형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길을 내달라는 첫발을 내딛게 만들었던 일을 해왔던 장군님께서 앞으로의 숙제를 던져주셨습니다. 어떻게 받으실까요? 4.3이 어떻게 보면 최초로 국가의 진상보고서가 나오고 또 대통령이 최초로 국가 고권이 시행된 것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줬고 그다음에 소송을 통하지 않는 집단 배상 법률로 인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다른 과거사단체 볼 때 저희들이 위령제 갈 때마다 4.3만큼 되겠으면 좋겠다고 정말 말씀은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앞에 계신 분이나 우리 재단이나 이런 단체에서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여기 보상이 됐다고 모든 게 다 절차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과거사 청산의 일부분이고요. 아까 사장님께서 미국의 처벌 얘기했을 때 처벌은 아니고 일단 미국의 역할과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규명 먼저 해야됩니다. 처벌이라고는 아니고 책임 규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를 크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떤 역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대로 규명을 하고 그때 그 당시 미군정과 미국 정부와의 어떤 이런 어떤 역할들이 있었는지 물론 부엌에서 미국 정부가 바로 미군정하고 연결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실제로 규명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역할이 규명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책임 문제도 나중에 얘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의 어떤 이름 찾기 운동 이런 것들이 그런 단위들이 진행이 나면 얘기가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가 왜곡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떤 이런 것들이 왜곡이 많이 되고 또 이제 잘못된 거짓 정보가 활성화되다 보면 이게 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얘기하는 화해하고 상상하는 이런 차원을 멀리 봤을 때에는 이렇게 갈등이 없지 가게끔 하려면 어떤 그런 대응에 대해서도 조금 현명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고 교육활동 같은 것도 세대전생을 위한 교육도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3의 근본적인 목표는 사실 화해와 상생 이죠. 이사님께도 좀 여쭤볼까요? 올바른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이 추가 진상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 보고서를 내서 정부의 추가 진상 조사 보고서로 채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진상 조사는 꾸준히 이어져야 올바른 역사를 기억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근거들도 더 많이 찾아내야 하고 또 그런 것을 기초로 4.3의 정명 문제도 풀어야죠. 4.3의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4.3의 성격 규명을 아직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8은 광주민주화운동이 됐고 동학난이라고 불리던 동학은 동학농민혁명으로 이름이 붙었고 그런데 그런데 제주는 아직 제주 4.3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조사 계속 돼야 한다 생각하고 있고요. 후대전승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4.3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평화와 인권 정의 자주 이런 것들 이라면 그런 교훈을 후대전승 해서 정말로 제주도가 평화와 인권의 아이콘이 되고 평화와 인권의 상징성이 돼서 정말로 제주도민이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평화와 인권을 누리는 지역에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런 후대전승의 역할 이자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방송을 시작하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봤지 않습니까? 다시 가슴에 들어왔던 문장이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이 문제 갖고도 아직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연설문 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사상진상 규명법에 적혀있는 문장 그대로 입니다. 그런데 이 기점에 대해서 사과 그 자체가 법률에 근거해서 성격 규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서 좀 싸움이 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이 속에서 벌써 우리가 지금 아니 그 기점에 대해서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어요 왜 그건 이미 이미 법도 그렇게 여야 합의로 법을 그렇게 정했고 또 그렇게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지금 또 얘기하는 거는. 우리 윤석열 정부 가짜 뉴스 근제를 하겠다고 굉장히 큰 말씀을 하시는데 4.3 관련 가짜 뉴스부터 빨리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4.3의 20년 전 오늘 그리고 오늘까지 또 미래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4.3의 정명을 위해서 세 분께서는 노력해 줄 것을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요된 침묵 속에서 4.3을 다시 꺼내기까지 30여 년이 걸렸고 또 진실을 찾아 나아가는 과정까지 50여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도합 70여 년이 넘는 시간을 우리는 4.3과 함께 이 아픈 역사를 파헤쳐가고 있는데요. 그 역사의 파편들을 모아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여러분께서 함께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수 있다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